그 무산 쪽의 내부도 아시죠? 거기 가시면 이제 만선낚시터라고 있는데 거기 민수랑 꼬맹이 한번 찾아보십시오.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. 누구요? 내 아이 윤수. 민수라고 하던데 이 형 본 적 있어? 아 모른다고! 뭐예요? 아냐 이마. 저 안빼들 다 비싶이 싸지 뭐.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게 진짜 닮았다니까요. 그냥 가보세요. 그만하라고. 먼 길 오셨으니까 뭐 푹 쉬시고.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겠네. 밤길도 고약하고. 윤수. 귀 뒤에 반점도 있고. 내 아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. 계속 지나가시면 돼. 안녕하십니까. 하면서. thirsty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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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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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